이전 시간에 보안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특수한 태그들을 다른 태그로 치환하는 걸 통해서 보안적인 이슈를 해결하는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자주 인용하는 격언 중에는 바퀴를 새로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안과 관련해서 직접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미 누군가가 처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이 있다면 그걸 쓰시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보안에 대한 얘기를 일종의 소재로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만들지 않은 다른 사람의 코드를 부품으로 해서 빠르게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패키지 매니저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인 PIP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에 대한 사용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작업했던 상황을 먼저 살펴보죠 여기 보면 제가 기존의 텍스트를 리플레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치환을 해줬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처리하는 것은 그걸 처리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었다면 당연히 거기에 인생을 갈아 넣어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이거는 약간은 좀 우리를 방해하는 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남에게 맡기는 방법을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검색 엔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검색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파이썬 html 세탁이니까 보통 세니타이저 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표백제라는 뜻인데요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한다 이런 뜻이겠죠 이런 용어들을 잘 아셔야지만 나중에 검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식도 있지만 제가 겸사겸사해서 파이썬 ORG로 가보시면 위쪽에 파이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pypy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가보시면 이건 이제 뭐의 약자냐면 The Python Package Index의 약자입니다 py 그리고 pi인 거죠 자, 패키지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표현하는 다른 말 중에 하나가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패키지라는 말을 또 많이 쓰는 맥락은 우리가 만들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부품으로서 사용될 작은 소프트웨어 이러한 것들을 또 패키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패키지 매니저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들은 여러분이 사용할 부품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패키지 매니저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인터넷이 있는 세상에서는 자기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파일을 직접 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지만 앱 스토어를 통해서 쉽게 하잖아요 소프트웨어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매우 손쉽게 다운로드 받아서 자신의 프로젝트 안에 포함시켜 쓸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패키지 매니저라고 하고요 그 패키지 매니저가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들에 대한 목록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파이파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사이트에 최근에 최신으로 업데이트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나요? 현재 13만 개의 패키지들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 중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html-sanitizer이니까 이렇게 검색해보면 여러 가지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그 중에 weigh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가중치라는 뜻인데 아마도 가장 유명한 것들이 숫자가 높은 게 아닐까 싶어요 html-sanitizer라는 걸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쭉 보면은 얘가 뭐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 목표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usage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생긴 html 코드를 넣으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썸 텍스트라고 하는 저 컨텐트를 font-weight-bold로 하게 되면 제가 진하게 표시되는 코드거든요 근데 이 html-sanitizer라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 패키지를 이용하면 여러분이 얘를 돌리면 이 위에 있는 코드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이 효과는 css 같은 코드가 허용이 되면 뭐랄까요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것들을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좀 해킹의 수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css를 없애버리면서 그것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순수한 html로 바꿔버린 코드인 것이죠 이게 상당히 똑똑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는 거죠 그럼 얘가 나한테 필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럼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컨설로 가셔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파이썬을 실행할 때 파이썬3라고 하고 파이썬을 실행하셨다면 pip3라고 입력하셔야 되고요 그냥 파이썬이라고 입력하고 실행을 했다면 pip라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pip3라고 하고 엔터를 한번 쳐보면 지금 제가 실행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pip 다음에는 커맨드가 오는데 커맨드에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건 커맨드 자리에 인스톨이 오면 되고요 pip 인스톨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pip3 help install 이라고 한번 여기 적혀있는 대로 해보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있어요 엄청나게 많죠 pip install 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패키지의 이름을 적으면 된다라는 그런 형식이 적혀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가 설치하고 싶은 프로그램의 이름은 html sanitizer 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pip 저는 3 install html sanitizer 라고 하면 설치가 되는데요 저는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별히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경로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자 카피해서 제가 한번 저기로 가볼게요 여러분 안 가셔도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설치한 html sanitizer 라는 프로그램이 이 안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사용할 땐 어떻게 쓰면 되냐면 매뉴얼을 보셔야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쓰면 됩니다 라고 usage 용법이라는 뜻인데 저렇게 적혀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도 이걸 참고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 from html sanitizer import sanitiz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html sanitizer 라고 하는 모듈로부터 가져오고 모듈로부터 또는 모듈 안에 sanitizer 라고 하는 어떤 것을 이 애플리케이션 안으로 import, 가져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대로 하면 돼요 저는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html sanitizer 라는 모듈을 import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sanitizer는 sanitiz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html sanitizer 라는 모듈 안에 있는 여기 있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sanitizer 라고 하는 것 저건 이제 class 라고 하는 건데 우리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그러르니 하시면 됩니다 을 sanitizer 이렇게 받는 거에요 이건 소문자로 하십시오 대문자로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렇게 해서 return된 sanitizer.sanitize를 하면 이 안에 있는 텍스트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텍스트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모르실 건데 저거 css 입니다 css 가 포함되어 있는 저 코드에 의의는 이 some text 라고 하는 저 컨텐트를 두껍게 표시하는 태그입니다 태그가 아니라 css 에요 css 는 여러 가지로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sanitizer를 돌리면 얘가 css 를 없애버리고 저 취지에 가장 가까운 html 태그인 strong으로 바꿔주는 굉장히 똑똑한 기능을 보여주고 있네요 우린 이 정도도 할 수 있어 이런 겁니다 자 됐어요 그러면 이 sanitizer 를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 위에 거는 우리가 손 코딩 한 거잖아요 그쵸? 이거 대신에 sanitizer.sanitize 하고 여기에 입력 값으로 description을 주고 그 결과를 description으로 다시 반환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두 줄은 제가 주석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한 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 page 뷰 소스를 통해서 그래서 sanitize 를 안 했을 때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얘를 주석 처리하면 이렇게 돼요 즉 스크립트 태그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sanitize 시킨 이걸 활성화를 시키면 이 한 줄의 코드를 통과하면 여기 있는 부분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sanitize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import를 통해서 html-sanitizer라고 하게 되면 이 파이썬은 제일 먼저 이 파일 인덱스.py와 인덱스.py라고 하는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 여기에 html-sanitizer라고 하는 이름의 파이썬 파일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그리고 없으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 다음 것, 그 다음 것, 그 다음 것 이렇게 찾아보면서 어디까지 오냐 여기 있는 파이썬 파일을 통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만들지 않은 로직까지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sanitize를 했으니까 여기만 하면 안 돼요 모든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다 의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만 하면 안 되고 또 어디를 해야 되나요? 여기에서는 이 페이지 아이디를 타이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타이틀이라고 하는 별도의 변수를 하나 더 만들게요 이게 사실 더 좋은 코드였던 것 같아요 페이지 아이디는 고유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타이틀로 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타이틀도 산이타이즈를 해야죠 그리고 여기 있는 제가 손으로 만든 것은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웰컴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만든 코드이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이타이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글 목록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모듈, 뷰 어디 있어요? 뷰라는 모듈 안에 여기에다가 import html-sanitizer 그리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는 그냥 저 함수를 호출할 때 실행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넣고요 그 다음에 sanitize를 어디다 넣으면 되겠어요? 이 아이템에다가 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요 그럼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잘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 파이파이 또 PIP라고 하는 패키지 매니저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와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현대의 소프트웨어 공학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커뮤니티 덕분입니다 혹자들은 저 같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사교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곤 하는데 저는 우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만큼 사교적인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그걸 소통하는 방식이 전통적인 방식에서 다소 벗어나 있을 뿐인 것이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과 연대해서 무언가를 빠르게 만들어 나가는 것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소프트웨어가 아닌 분야도 소프트웨어에서 먼저 만들어 나갔던 그 문화를 앞으로 전자화 되면서 함께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패키지 매니저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